어? 가자. 아, 저 남복숭. 참다 참다 이제 터졌나 봐요. 아, 저 남복숭. 참다 참다 이제 터졌나 봐요. 이게 힘들죠. 들 수 있어요. 아이고. 목줄을 해 본 적이 있어요? 없어요? 애기 때 시도해 봤는데. 밖에 그냥 얼음. 얼음이에요? 오늘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? 야, 너 이거 못 버텼으면 평상시에 보호자님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을까? 이것도 하나 못 버티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았다는 건데. 너 일상생활 할 수 있었어? 그런데 지금 제 민낯이 나온 거예요.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. 너 그러면 보호자님한테 화내면서 살았던 게 티가 난다. 야,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 침이야. 가자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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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면 조여지는 줄을 많이 써요. 잘 빠지니까. 풀리면 큰일 나잖아요, 그죠? 왜? 니 여기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있어? 아악! 아니야, 니가 그랬어. 아악! 아니야, 니가 그랬어. 알겠어, 괜찮아. 조금 더 있다가 하자. 어쨌거나 할 거야. 아악!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진짜 왜 저러는 거야. 시바이누들이 좀 많이 그래요. 이게 저 시바 스크림이라고. 시바이누들. 아악! 하는 게 있어요. 이게 저 뭐라 그래. 엄살같이. 엄살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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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괜찮아. 시바견. 네, 시바견의 시그니치예요. 네.